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멘트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무편집본이에요. 제목 죽어버린 전여친 장례식장을 절대 안된다 못가게 막았더니 남친이 나더러 개사이코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야? 원지 너희들은 남친이 전여친 장례식장 간다는 걸 이해하고 보내줄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되는데요. 내 남친이 이런 소리를 해서 내가 안된다 못 보내겠다. 아니 그리고 애초에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된다. 니 스스로 갈 마음이 아예 없어야 정상 아니냐? 이랬더니 바로 욕을 하면서 개 미친 사이코를 몰아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너는 자기 감정만 앞서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질투를 느끼냐?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정말 웃기는 게요. 얘 그 여자랑 딱 3년 만났고 거기다 2년 전에 헤어졌거든. 아니 근데 지가 거길 왜 가겠다는 거야. 뭐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고. 절대 이해 안되고. 또 그렇잖아. 거기 갔다 오면 아 전 여친이랑 어디 어딜 갔는데 무슨 추억이 있었는데 이런 거 100% 나올 거고. 또 나랑 여행을 가도 여기는 전 여친이랑 왔던 곳이네. 하지만 이젠 없지. 등등등. 이런 아련한 추억놀이 할 거 아니냐고. 뭐 지 말로는 그냥 예의상 가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난 뭐야. 나에 대한 예의는 없어? 진짜 어이가 없네.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가겠다는데 욕 나온다 진짜. 아니 정말 내가 사이코야? 댓글 1번. 나는 내 전 남친 죽었단 소식 들으면서 어? 이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장례식장은 갈 생각 단 하나도 안 할 것 같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고로 그냥 갈까라는 생각 자체가 용납이 안된다고. 가도 되냐고. 남친이 나들은 물어봐서 가지 말라 해가지고 안 갔다 해도 이미 짜증이 나. 애초에 이미 다 끝난 사람 굳이 장례식장 갈 필요를 왜 느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쓴 이랑 마음이 똑같지. 나도 6년 넘게 사귄 남친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생각도 안 나고 보고 소식이 들린다 해도 뭐 안타깝다. 이렇게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장례식은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니까 안 갈 거야. 죽은 전 남친 장례식을 갈 만큼 아련한 마음이 왜 남아있어? 그냥 잊고 keep going 하면 될 뿐인데 그 기본적인 마음가진 자체가 너무 안 맞네. 장례식 보내준다는 사람들 많은 거 대단하긴 한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는 자체로 불쾌해. 전 부인이면 당연히 가라 할 거고 부조금도 챙겨주겠지만 전 애인이 뭐라고 거기 왜 가겠다는 거야? 그러게? 이미 남인 사이에 그딴 걸 왜 챙겨? 글쓴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더 이상 가야 하는 게 맞고 3년 사귄 연인인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배용해주냐?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 아 진짜 열받네. 어 그래도 오랫동안 동고동락하고 붙어 지내던 사이라서 나는 보내줄 것 같아. 뭐 갈라 섰어도 어? 아무리 뭐 갈라 서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 대 사람 정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글쓴이. 그래 내 남친도 그런 소리 하는데 나 이거 진짜 이해 못하겠고 너무 답답해. 글쎄 나는 이 남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식도 아니고 장례식장이잖아. 야 쓴이가 이거 너무 대인배적이지 못하다. 일단 잠시 숨 좀 돌리고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 이거는 대인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얼굴만 몇 번 본 사이라도 가겠어. 차라리 주작이라고 믿고 싶다. 진짜 말 안 하고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가겠다는데 이걸 왜 말리냐? 이거는 대인배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 대인배는 커녕 남친에 대한 집착 수준이지. 그래 장례식이잖아. 가야지. 아무리 나쁘게 끝났다고 한들 한때 인연이었고 적은 기간 본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 가게 하냐? 글쓴이.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죽은 사람을 못 이겨. 죽은 사람은 마지막에 좋은 기억과 미안한 기억만을 상기시켜주고 나쁜 기억은 없애주는 그런 존재니까. 야. 갔다 온다고 그럴 사람이면 뭐 안 갔다 와도 어차피 헤어질 사람 아닌가 싶네. 너 뭐냐?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네 남친 입장 이해되고 네 입장 절대 이해 안 된다. 애도를 할 뿐인 건데 갑자기 죽은 전 애인에 대한 그리움과 감정이 네가 대체될 만큼 커지고 자라나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이거 못 보내주겠다는 거. 나 진짜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지고. 헤어지자 그러면 바로 헤어질 거야. 뭔 소리니.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못 이기지. 추억이 생각난다 한들.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뭐 죽은 귀신이랑 사귈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어쩔 거야. 너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정말 없는 것 같고. 애인이랑 너의 관계도 어지간히 신뢰가 없는 그런 걸로 보인데. 아니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죽은 사람한테까지 질투를 느끼고 있냐?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이기냐? 그래 뭐 기억이 미화될 수는 있겠지. 근데 딱 거기까지고 그 이상으로 감정 안 생겨. 산 사람은 계속 같이 사는 거고. 옆에 있어 주는 사람. 죽은 사람이 못 이기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지? 3년 사귄 건데 헤어진 지 2년 된 거라도 장례식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봐요. 나는 남친이 간다고 하면 보내줄 거야. 그렇지. 장례식이면 보내야지. 스니가 생각하는 건 나중에 걔가 만약 진짜 네 생각대로 그런 짓거리를 하면 그때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글쓰니. 그래 뭐 여기 이해한다는 댓글 많은데. 그래 내가 소수인가 보니. 차라리 그냥 보내주고 헤어지는 게 맞겠다. 댓글들 보면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은 오케이다.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글쎄. 나는 그런 거 진짜 이해 못하겠고. 그래 나만 그런 사람이니까. 가라 이러고 아무 말 없이 헤어질 거야.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절대 이해 못해. 보내준다는 사람들 쿨병 걸린 것 같아. 죽었든지 살았든지 이미 관계가 끝난 사람한테 왜 가냐고. 겁나 무례한 행동이지. 현 애인이 너한테 말이야. 와 배신감 장난 아니겠다. 정말. 토닥토닥. 장례식? 뭐 가라고 해. 근데 뭐 나도 헤어질 것 같긴 하다. 나도 그래.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뭐 헤어질 것 같아요. 질투가 아니고 그냥 전여친 장례식까지 갈 정도인 사람은 안 만나고 싶다 이거지. 글쓰니. 끌깔깔. 나도 지금 내 연애가 어? 3년 사귄 전여친 그림자에 가려지는 기분이야. 너무 더러워. 진짜 계열 받는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조의금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굳이 거기 가야겠냐고. 추모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는 거고. 장례식 가봤자 현재 인연은 어? 현재 연인인 여친인 나랑은 100% 어긋나는 건데 지금 이 인연을 포기할 만큼 전 인연이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기분 더러워. 쓴이가 싫다는데도 간다는 건 좀. 그래 맞아. 현재 인연이 더 중요한 거지. 나도 이해 안 돼. 어차피 헤어져서 안 볼 사이였는데 뭐 장례식을 뭐하러 가. 장례식 갔다 오는 거면 상관없어. 뭐 거기서 상주 노르서라고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냥 가가지고 조의만 표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오겠지. 근데 쓴이 마음 싫어하는 것도 이해는 돼? 여기서 가치관 차이가 생기면 뭐 헤어져야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였으면 보내줄 거야. 근데 이건 뭐 사바사 케바케인 것 같긴 하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봐요. 얼굴 몇 번 안 볼 사이도 가는데 이건 그냥 인간 도리 아니야? 기본 아니냐고. 심지어 동창이야?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닌데? 솔직히 현재 애인한테 묻는 거부터 정이 와장창 다 떨어지네. 나였으면 오케이 가라. 그러고 헤어졌을 거야. 가든 안 가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는데 전 여친 깔끔하게 정리 못했다는 거에 이런 남자와 미래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봐. 쓴이 마음 오케이? 죽은 사람한테 질투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연인에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글쓴이. 그래 내 말이 바로 이거야. 진짜 그래서 그냥 헤어지려고. 진짜 최악의 남친이다. 여태까지 사귄 사람들 중에 최악이야. 제일 기억에 남은 그런 최악일 거야. 뭐 사이코로 모는 것도 레알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넓은 마음으로 전 여친 장례식 가니마니를 가치관으로 치자. 근데 가치관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뭐. 지금 연인은 사이코로 몰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해를 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상대방을 사이코로 모는 사고방식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나였어도 내 생애 제일 최악이었을 거야. 글쓴이. 그러니까 진짜. 끌 끌 끌 끌. 흠 네 남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건 허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인의 지인 장례식도 가는 판국에 전 여친이라면 당연히 가야지. 물론 네 기분이 묘할 수는 있겠지만 장례식을 가지 말라고 난리치는 건 진짜 아니야. 이건 인간의 기본 예의라고. 아무리 헤어진 사이고 끝났다 해도 연인이었던 그런 사이잖아. 아니 역제사지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글쓴이. 나는 역제사지로 그렇지가 않아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야. 나는 안 갈 거라구. 그래 서로 안 맞네. 이건 누가 이상한 게 아니야. 쓴이야. 그냥 보내고 헤어지자. 장례식을 가도 안 가도 이미 어긋났다. 니들은? 글쓴이. 어 맞아. 애초에 나한테 저걸 물어본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지. 그리고 나한테 사이코라고 한 인간 이하의 사람은 그리고 나한테 사이코라고 하는 그런 인간 이하의 인간을 만나는 거 아니야? 맞아. 난 네가 더 이해가 된다. 나라면 장례식 가고 싶어도 현재 애인이 힘들어하면 안 갔을 거야. 글쓴이. 그러니까. 누구는 뭐 내가 장례식장 안 보내주는 걸로 지금 애인 더 안 사랑하는 거라고 헛소리 해대는데 나는 애초에 안 보내준다고 사이코 소리하고 현재 애인 감정이 어떻든 가고 싶어서 안달라는 놈이 나를 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래 전 여친 장례식을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마음 정리하게 가도 이해된다는 사람들 몇몇 보이는데 헤어진 후에 마음 정리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마음 정리 안 됐으면 쓴 일을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끌끌끌. 진짜 정 떨어져서 조금 이따 만날 건데 내가 헤어지자고 할 거야. 나는 남친이 장례식 가면 더 이상 남친 못 볼 것 같아. 볼 때마다 그냥 토가 나올 것 같아. 그냥 끝난 인연을 왜 조율을 하겠다는 거야. 웹. 그럼 헤어지지 말고 잘 사귀던가. 웹. 끌끌 끌. 웹. 이러고 자빠졌네. 떠난 사람한테 질투하는 게 정상이냐. 니들 미친 거 아니야? 가가지고 적어도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즉 고인에 대한 예의는 지키고 오는 거야. 그게 장례다. 아 생각들 진짜 어리네. 이거 주작 아니고 실화야? 야 너 장례식이 뭔지 모르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딴 소리 절대 못할 텐데. 거기 가가지고 조의금 내고 부모님 위로 드리고 오는 거야. 저 꽁꽁이 친구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러고 절 한 번 하고 오는 거라고. 가가지고 내 전여친 꽁꽁아. 내가 너 오지게 사랑했다. 이러는 거 아니다. 진심. 강의 한두 분. 같이 들은 내 대학 동기 장례식도 가는 판국에 3년씩이나 만난 여친. 애인이지만 친구보다 가까우니까. 장례식을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죽은 사람 질투하는 것 같아서 기분 더럽다. 이게 좀 잘린 것 같은데 전여친 이전에 동창 그런 거였나 봅니다. 레알이야. 그러니까 댓글 보면 진짜 인간의 기본 도리도 안 지키는 것들 너무 많다. 그러게. 자식 상에 어떻게 추억 회상 2단계 할 수 있겠냐고. 부모 상이면 또 모를까. 자식 상인 곳 가보면 분위기 진짜 압도적으로 아무래 죽는다. 글쓰니. 나는 그 나중 이유를 말하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대학 동기는 오케이지만. 맞네요. 전 애인은 안 됨. 나도 동네. 대학 동기는 상관없지만 전 여친은 안 된다. 이겁니다. 나도 동네에 몇 번 마주친 아줌마 장례식 가봤고 지인 가족들 다 치러봤어. 장례식 안 겪어본 거 아니다. 아니 그럼 그 이후에 그렇게 보이면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다는 거 자체를 미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이상하잖아. 근데 뭐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근데 여기 댓글 반응같이 미련 없어도 진짜 본인 죄책감이나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니까. 너무 미련 있고 추억 회상할 거 너무 싫어. 미련 없는데 왜 가? 이렇게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난 내 애인이 내 남친이 이 정도로 싫다고 하면 고려해보긴 할 거야. 근데 내 입장 하나도 고수 안 해주는 거 보면 나 같아도 살짝 마음 상할 것 같다. 한마디로 너도 그지 같다 이거야. 참고로 이거는 반대 입장입니다. 동일 인물들은 아니에요. 근데 입장이 완전 반대입니다. 전 여친의 장례식을 현 여친이 못 가게 합니다. 현재 제 나이 35살, 17살부터 29살까지 장기간 사귀었던 전 여친이 죽었습니다. 사망 이유는 백힐병인데요. 제가 헤어지게 된 이유도 바로 백힐병입니다. 전 여친이 완강하게 헤어지자고 요구를 했어요. 백힐병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와가지고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큰 충격이었죠.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도 제가 끝까지 케어하려고 했는데 전 여친이 막 울고 불고 제발 헤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군요. 자기를 잊고 살라고. 뭐 어찌어찌해서 결국 헤어지긴 했습니다. 1년 동안 저도 너무 힘들고 맨날 울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흐르고 이직을 한 직장에서 만난 지금 현재 여친과 사귄지 1년 됐습니다. 전 여친과는 소식이 끊긴 채 살아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까 전 여친 어머님이더군요. 계속 치료받다가 결국 어제 떠났다고 합니다. 이 말 듣자마자 전화기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어머님도 저도 그냥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진정이 된 이후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장례식 가겠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한 여친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장기간 연애한 사실을 지도 알고 있으니까 장례식도 당연히 흔쾌히 다녀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난리 법석. 당황스럽더라고. 아니 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장례식 가가지고 마지막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거길 가면 자기랑 헤어질 거래요. 이거 뭡니까? 정말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 답변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라면 갑니다.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야 12년 동안 여친이었으면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하는 게 도리죠. 저라면 장례식 가고 현재 여친과 헤어집니다. 저는 헤어질 각오하고 갑니다. 인간의 도례라고 생각을 해야 이거야. 어? 맞습니다. 장례식 가고 헤어질 겁니다. 제 상식에서는 제 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 네 여친. 미친 거 아니야? 물론 뭐 우리 마누라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는데 현 여친 겨우 1년 됐다면서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정떨어집니다. 그냥 다녀오고 헤어질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꼭 다녀오세요. 미친. 저걸 못 가게 하네. 나라면 무조건 갑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친을 만나고 있는데 여친의 전 남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제 여친이 그걸 듣고도 난 안 갈 거야. 이러면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울 것 같거든요. 만약 그 전 남친이 여친을 때리거나 폭행하고 스토커 짓하고 못된 짓을 한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랑했고 평범하게 헤어졌는데 쌩 까버린다. 이러면 나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그시기하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만큼 솔직히 이게 논란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